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릅니다. 보건봉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기존 대비 13.16% 인상된 걸로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 7천8백원을 받는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 6천9백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한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주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됩니다.